안녕하세요. 누가 뭐래도 새우 목소리였어요. 안녕. 누가 뭐래도. 안녕. 일단 자리가 제대로 세팅된 게 아니니까 임시로. 저는 뭐 그냥 잠깐만 앉아있겠습니다. 마마는 어떻게 어떻게 갔어. 마마는 뭐 그냥 시상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마마에 나왔어요? 마마에 안 나오던데. 마마에 뭐 청소하러 갔어요. 아예 안 나오셔가지고. 양우배. 편하게 했는데. 편하게 했는데. 편하게 했는데. 내가 청소하러 가게. 야 이 사람아. 마마를 내가 봤는데 이 사람아. 마마에 자네가 없더라고. 어디가 있었던 거야. 일본에서 단독으로. 야 이 사람아. 안재현 씨랑 엔시티. 엔시티인가. 야 이 사람아 엔시티 127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지금. 아니 아니 헷갈려서 그러는데. 누구나 헷갈려. 엔시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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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었는데. 엔시티 저한테 1, 2, 7 건들게 상을 건너드렸죠. 자 그렇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수상자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티 1, 2, 7. 슈터티디입니다. 하아 씨는 가장 최근 공연은? 싱가포르입니다. 시립대잖아요. 아 시립대. 시립대네요. 서른아홉군.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섭외한 거야. 한 명만 있어도 해야지. 열정으로 채우는 게 그게. 멋있다 멋있다. 당연하죠. 하아가 생일파티 괜찮죠? 하아씨가? 네. 아 진짜요? 형 설마 형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누가 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지호 친구들 생일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박설이 형 그만해요. 이게 열심히 상담하는 증거 아니에요? 아니. 안 간다고. 요것들 둘이 보이니까. 와 진짜 너무하다. 그래도 기준점이 있죠 생일파티도. 부잣집 꼬마에 앉아있으면 거기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아입니다 이러고. 축하드립니다. 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콜이 같이 가는 거죠?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차을 하고 재석이 형님 오늘. 제가 그거를 이제 오면서 봤는데 2017년 코미디형 개그 부분. 1위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2007년 이후로 지금 10번 정도. 1위,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지금. 근데 이쯤에서 한 분 정도 더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또 축하할 일이 있나요?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 누구? 양세형 씨가 파리! 어 진짜요? 양세형 씨 형. 어 죄송합니다. 자랑스럽다. 명수 형. 명수 형 나 지금 시상식인 줄 알았잖아요.